이 좋은 아이디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축적에 의해 주도됩니다. 혁신은 인간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지식은 현대 경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 경제적 진보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의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국민들의 교육과 기술에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인간의 행동과 경제적 결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경제정책은 증거기반이고 데이터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 이 경제적 번영은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 다양성과 포괄성은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경제발전은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폭지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경제정책은 빈곤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인프라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회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협력은 복잡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통치와 제도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혁신과정에 내재된 것이므로 수용해야 합니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건이다. 경제성장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은 호기심, 실험,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 경제정책은 단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도전은 세계적인 해결책과 국가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인 경제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은 단지 단기적인 이득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더 탄력적이고 번영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열고 빈곤의 순환을 깨는 열쇠입니다. 혁신은 변화를 위해 적응성과 개방성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의 폭지를 우선시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학, 기술, 공학, 수학스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잘 착동하는 금융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정책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가 정신과 사고방식은 혁신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경제정책은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폭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입니다. 혁신은 호기심, 창의력 및 협업에 의해 촉진됩니다.